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건데요.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이 32도, 완도가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관령은 25도로 비교적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하게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 등 서쪽 지방으로는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반면 동해안 지역은 60에서 최고 80mm가량의 비가 모레까지 오락가락할 전망입니다. 오늘 남해안과 제주로는 높은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자세한 최고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32도, 광주 31도, 대구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밤더위는 주춤하겠지만 낮더위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